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신학이야기 인바이블 함께 이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딕신학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또한 주님이 되시는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싱거운 예가 되는데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잘못된 대답. 제가 최근에 들은 잘못된 대답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시고 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는 인성을 뜻하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주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이건 참 잘못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한 분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인데 예수라 이름 붙인 것은 사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사적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적인 이름이에요. 공적인 이름.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께서 공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 사역의 성격과 함께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므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본질이 인적 본질, 신적 본질, 인성과 신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잘못된 이해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을까. 그것을 알아보는데 몇 가지 이해의 틀이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 몇 주 전에 이미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 알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죠.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누구에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구약에서 선지자든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 왕. 사실 구약 이름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는 일은 많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는 사건은 흔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왕이오 제사장이오 선지자의 각각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특별히 받고 구별하여 세음을 입은 자임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한 기름을 한량없이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분께서 왜냐하면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공적인 사역과 맞물려서 이렇게 그리스도뎀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세 가지 직무, 직분에 따라 일하셨습니다. 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래서 삼중직 이렇게 말을 해요. 삼중직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뜻하는 의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걸 잘 이해하는 한 측면으로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의 사역의 성격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보다 더 쉬워집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하셨어요.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에 대한 그 선지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뜻을 나타내 보일 것이니 그가 모세와 같은 자가 될 것이오. 애국에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될 그 메시아 그분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니라.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해줍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의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했는데 바로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가 바로 그분이시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선지자란 사실은 이와 같이 예언과 성취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예언에 대한 성취 이 말씀 두 개의 내용의 상관을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르쳐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이라 누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는 이라 하셨죠? 선지자가 선지자는 이 선지자를 말씀함으로 누구를 암시하죠? 본인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일의 형태에 따라서 자신을 선지자로 코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되신 이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지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을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성류신 이전과 하나는 성류신 이후로 각각 구분해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쭙게요. 성류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선지자 직은 자신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다. 몸을 가지고 나타나심으로써 OX X죠. 성류신 이전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형태는 있지 않죠. 그럼 성류신 이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아 그것은 이미 육신을 갖고 오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으로 각각 계시되 구별하신 그분이 다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죠. 성류신 이전에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류신 이전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영으로 하신 겁니다. 몸이 아니라 영으로 하신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하셔서 하늘에서 이미 자신의 영을 내어 보내시사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하실 일을 예언토록 하시고 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느니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권한 이렇게 됐어요. 즉 선지자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일을 선지자의 책무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일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뜻을 해석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들을 성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셨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신비로운 본문인데 이해가 돼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시게 받으셨으니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영으로가 선포하셨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을 하셨고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지? 그 다음 줄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전의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로 하면 회의기하라 명령을 회의기하라 말씀을 주셨을 때 복종하지 않았다 되어 있어요. 그럼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누가 그들에게 회의기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주었을까요? 노아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선지자들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셔서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리신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께서 친히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때에 영으로 전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 영으로 이미 선지자 일을 하셨는데 그때의 그 말을 듣고도 순종치 않아 지금은 그들이 벌을 받아 어디에 있을까요? 옥에 있죠. 음부에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형벌에 초소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말씀의 뜻은 영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노아를 통하여 영으로 말씀하셨던 그분 앞에서 그때의 불순종하여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선지자적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히브리소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 이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의미합니다. 성육신 이전의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후에는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교훈의 말씀 그것 자체가 선지자 직분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말한다. 이런 식의 말씀은 너무 자주 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니라. 요원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냐. 결국 선지자 직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느니라. 하나님 뜻을 드러낼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어요. 선지자 20분에 인해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말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게 될 있을 일에 대한 미래일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말한 모든 일이 다 있을 것인데 선지는 없어지죠. 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까지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사역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 하시는 이 가르침의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이 사역은 너무너무 특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죠? 아니 저자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 선생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구나 서기원들이 가르치는 것과 권위가 다른데 이렇게 마태곰 7장에서 그들이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때는 나인성에 있는 과부가 자기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아들을 믿고 과부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이 인생에 소망을 걸고 사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통곡하며 울며 슬퍼할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살려준 일들이 소문이 나자 백성들이 모여들어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말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선자 직분에 대한 설명에서 그 정도 정리하고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 직과 제사장 직의 차이가 어떨까요?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요. 그러면 제사장 직은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면 그 뜻에 따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또 4장 14절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아예 대제사장이라고 이름 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실까요?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에 따라 나오는 것이요. 아론의 진파에 반지판에 따라 나오는 것이죠. 제사장은 아론의 진파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위세 후선이거든요. 다위 다위세 후선은 유다지파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파가 다른데 어떻게 대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컨대 히브리스 7장 1절과 3절 말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주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이라 지금 여기서 히브리스 7장에 가게 되니까 한 사람이 이름을 얘기합니다. 멜기세댁입니다. 멜기세댁 의의 왕이라는 뜻이 되죠. 이 멜기세댁을 가르쳐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데 그걸 가르쳐서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있는 제사장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인가 히브리스 7장은 10편 110편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10편 110편 10편 110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댁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라 10편 110편 4절에 영원한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영원한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히브리스는 바로 10편 110편에 나와있는 또 다른 제사장의 반열이 있구나 아 아론의 반열 말고 또 다른 반열의 제사장이 있구나 아론의 반열따라 제사장이 되지만 또 다른 반열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영원하구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론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은 사람이 죽고 또 죽으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댁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어요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신비로운 제사장의 반열에 이 아론의 반열을 따른 것이 아닌 멜기세댁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의 반열을 따른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의 제사장 직분을 돌아보면 히브리스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댁의 반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컨대 히브리스 7장 24절과 28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스 7장 24절과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른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임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그럴까요 인간의 대제상은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값을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죄인이 아니시거든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재상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후회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상되는 것은 아론의 반차가니요 멸기세대의 반차에 따라 제사장의 지휘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 볼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대제사 역할이 1번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하여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있죠 제물이 있어요 이 죄를 씻기와 해주는 이 희생 제물 이 희생 제물과 관련하여 예수님 자신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시면서 드려지는 드려지는 제물이 또한 되어진다는 사실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중보하겠다라고 나서서 제사장인양 자임할지 모르지만 누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드려 우리의 죄를 속죄할 다른 분이 안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제사장직분과 관련해서 이해될 독특한 특징이죠 히브리서 2장 10주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지됨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신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정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야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러말미야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주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첫 언약대의 범한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가 바로 염소나 송아지 필요할 수 없는 순결한 자기피로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삼중직 선지자여 제사양이요 왕직을 담당하시는데 선지직과 제사양직분에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남은 한가지 왕직의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우리가 다 알듯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떻게 왕이실까요 1.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당연한 왕권을 갖고 계시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거든요 즉 신인이십니다 신인이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의 교회의 머리로서 머리로서 하나님 예수님은 또한 왕권을 가지십니다 왕권을 가진 예수님은 그가 머리로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니까 몸을 통치해 나가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만이 왕이 아니고 주님은 또한 온 만유 만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주님은 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 온 세상의 만물을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교회는 곧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일 또 여기 있는 사람을 불러내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면 선지자를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열어지게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고 그러므로 모든 변화들 세상의 모든 변화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세상이 존재하도록 세상을 다스려가는 일도 또한 하시는 왕권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은혜로 구원하시는 교회를 다스려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성경상의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란 사실을 시편 2편에서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나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나를 내 유옵으로 줄이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그것이 질그릇같이 부수라는 것은 왕권의 절대성과 견고함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뎀을 예언하는 시편이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도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한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이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니 하나님이 열심히 내셔서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시죠 이 예언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 누가 보면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잉태 사실을 알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느니 영원히 이같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슬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실 것을 알리면서 바로 다이세 왕의 왕의 왕권을 이어받는 왕으로 오실 분임을 설명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것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이서 사람이신 중보자인 그가 교회의 머리로서 몸인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무엇을 다스릴까요 말씀이죠 무엇을 다스려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징계로 다스리시죠 무엇을 다스려요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칭찬하심으로 다스리시죠 그러므로 왕권은 훗날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 때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두세요 직분자 목사여 장로여 집사를 두어서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 안에 질서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영적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시죠 이렇게 막기인을 통해서 교회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칭찬이 이루어진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하면 심판 날에 어떻게 돼요 형벌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려갔을 때 교회를 다스리는 왕권의 심판은 멸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모든 다스림은 징계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칭찬도 그들을 더욱더 덕수롭게 세우기 위한 뜻이에요 그러한 끝에 마지막 날에 교회가 아닌 이 심판의 대상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 영벌로 심판하시게 되어집니다 영벌의 심판을 내리실 그날에 우리 주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려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일의 일에서 왕직의 미래적으로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단 날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부 다 왕권의 통치의 권위 가운데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나요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의 공적 사역을 행하셨으니 구약에 나타난 바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처럼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자랑이요 위로가 오직 예수께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잘 기억하셔서 소망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주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멘